2021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게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수학의 내과 전문의 정지환 원장님 모셨거든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관 내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괴항성 대장염과 크롬병이 대표적입니다. 두 질환을 합치면 국내에서 5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 1980년대까지는 환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대장암 등의 장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인 괴항성 대장염과 크롬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 개념부터 좀 짚어볼게요. 장염,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인에 따라 크게 감염성 장염과 비감염성 장염으로 분류합니다. 급성 감염성 대장염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되며 발열, 오심, 구토, 점액성 또는 혈성 설사와 복통이 주 증상입니다. 비감염성 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 방사선성 대장염, 허혈성 대장염, 배체트 장염, 약재유발성 장염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급성 감염성 장염,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염증성 장질환이 속해 있는 비감염성 장염. 그러니까 원인부터 다르고 증상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적으로 설사, 복통, 혈변, 체중 감소가 발생하고 재발이 흔하며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출혈, 청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염증성 장질환은 괴양성 대장염과 크롬병, 그 외에 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종류 좀 알려주세요. 네, 괴양성 대장염 크롬병 외에 배체장염이 있습니다. 괴양성 대장염이란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직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대장을 침범하고 병적인 변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크롬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괴양성 대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하며 병적인 변화가 분포하는 양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체장염은 배체장염에 대한 설명 이전에 배체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배체병은 전신 재발성 만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피부, 점막, 눈, 장, 관절, 비뇨생식기 및 신경계 등을 침범하여 염증과 괴양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중 약 5에서 10%가 배체장염을 겪습니다. 그래서 배체장염은 배체병이 있으면서 소장이나 대장의 괴양이 확인되면 진단할 수 있고 주로 소장 끝과 대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말단 회장부에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은 괴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롬병, 배체트 장염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환자수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괴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약 4만 6,600명 크롬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약 2만 4,100명으로 전체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염증성 장질환이 치명률이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이에 환자는 누적돼서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별, 또 연령별로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국내 역학연구에 의하면 크롬병은 남녀 비가 약 3대 1로 남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고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습니다. 괴양성 대장염은 남성과 여성에서 발병률이 비슷하고 크롬병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는 편입니다. 국내에서 남성의 경우 60대, 여성의 경우 20대에서 괴양성 대장염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괴양성 대장염, 크롬병, 배체트 장염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뭘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괴양성 대장염이 크롬병보다 약 2, 3배 많지만 최근 들어 크롬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배체장염은 우리나라에 매우 드문 편입니다. 그럼 최근에 크롬병 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특히 연령별 환자 수를 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의 환자가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대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습관과의 연관성 무시할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표적 질환, 괴양성 대장염의 증상부터 알아볼까요? 네, 괴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대장의 근입으로 이어지는 대장 점막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며 점액이 섞인 혈변이 나오고 설사가 수해에서 수십 회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발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급성 장염과 비교해 봤을 때 증상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괴양성 대장염, 크롬병, 배체장염에 따라 증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설사, 복통, 시역감소, 혈변이 나타나며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유발되는 장염은 일시적 염증이고 대부분 원인이 분명하고 특히 치료 약재로 바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수개월간 장염 증상이 있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크롬병 같은 경우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크롬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개 복통, 설사, 전신 무력감을 호소하고 체중 감소나 항문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관 협착, 천공, 항문 농양, 항문 누공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경우에 따라서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자세한 치료법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증상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크롬병 같은 경우는 사실 드러나는 증상을 보면 치액이나 치료 등, 항문 질환이나 다른 질환의 증상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실제 크롬병에서 항문 주의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백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흔한 증상입니다. 치액, 치료, 치열, 항문 주의, 고름집인, 농양 이 크롬병에 흔히 동반되고요. 항문 증상이 먼저 발생한 후 나중에 크롬병이 진단되는 예도 있습니다. 만약에 혈변을 보거나 항문 출혈 또는 항문 통증이 있으면 치질일 수도 있지만 크롬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때문이거나 아니면 치질과 크롬병이 동반된 것일 수 있으므로 자가진단하려 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비롯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만일 처음 항문 질환이 발생해서 쭉 검사했는데 크롬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더라도 만성적으로 특히 젊은 나이에 항문 질환이 여러 번 재발한다면 다시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염증성 장질환 진단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어떤 소견과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한 가지 진단 방법은 없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은 임상 증상, 내시경 및 조직 병리 소견, 혈액 검사 소견, 영상의학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급성 감염성 장염, 장결핵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과 간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내시경은 다른 장질환과의 간별 병변 부위의 평가, 중증도 평가,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 합병증 및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도움이 됩니다. 그 외 혈액 혈청 검사 및 대변 검사, 그리고 CT, MRI, 소장 조형술과 같은 영상의학 검사, 캡슐 내시경이나 풍선 보조 소장 내시경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을 만큼 간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는 대장내시경 검사라는 건데요. 그럼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질환을 진단해낼 수 있는 건가요? 주요 진단 방법으로 검사 시행과 동시에 조직 검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심한 괴양성 대장염일 경우는 총공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기인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심한 염증성 장질환이 강력히 의심될 때에는 CT를 먼저 시행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살펴보겠습니다. 괴양성 대장염, 크롬병 같은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오래 놔둔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염증성 장질환, 특히 크롬병은 장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염증이 지속되면 장이 좁아지거나 터지는 합병증 대량출혈, 대장암과 소장암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항문질환이 동반된 크롬병은 항문이 좁아지고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반복적 장 절제 수술로 단장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장의 손상이 진행되면 이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장 손상이 생긴 환자에서는 효능이 우수한 약제를 사용해도 약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염증성 장질환 진단 초기 단계, 즉 장 손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을 강력히 억제하는 치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는 장이나 항문 등의 주변기관 외에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염증성 장질환은 장애만 염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장 이외에 전신의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염증성 장질환의 합병증의 일종으로 장외 증상이라 부릅니다. 그럼 모든 염증성 장질환의 환자들은 이런 장외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장외 증상은 비교적 흔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약 3분의 1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될 정도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장외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곳은 관절, 눈, 피부, 간, 담관, 신장 등이며 장이 아닌 신체에 다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인 면역기능이 본인의 관절, 피부 등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물질인 항원이라고 오인해 작용함으로써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합병증이 따를 수 있고 또 대장암, 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은 좀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19년 439명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약 56%의 환자가 무기력증, 약 31%의 환자가 업무 수행의 지장, 약 28%의 환자가 수면 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질환이 일상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1에서 10점 중 10점이 가장 심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점으로 답했고요. 그러나 염증성 장질환이 적절히 잘 조절되면 각종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데일리건강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종류로 괴양성 대장염, 크롬병 같은 게 있었죠. 지금부터는 그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치료법 있을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는 유도요법과 유지요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유도요법은 관외, 즉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치료로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한 가지 약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여하는 복합요법을 일반적으로 이용합니다. 유도요법을 시작한 후 증상이 호전되면 사용하는 약의 종류 및 용량을 점차 줄여 최소한의 투약, 즉 유지요법을 꾸준히 계속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다른 약을 투여하거나 여러 가지 약을 복합하여 사용합니다. 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약의 부작용이 문제가 될 때에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이라는 것은 개인별 어떤 증상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심각한 합병증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뇌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술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일체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괴양성 대장염은 말 뜻대로 대장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므로 대장을 전부 절제하면 괴양성 대장염 그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수술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는 좀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완치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안타깝게도 염증성 장질환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의 관회를 유도하여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국내외 염증성 장질환 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치료의 목표가 증상의 소실에서 점막 치유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점막 치유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 특히 크롬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증상과 실제 장의 염증 상태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실제로 장의 염증은 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증상의 소실만으로는 실제로 장의 염증이 충분히 조절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염증이 호전돼 점막이 치유되면 질병이 점차 진행돼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염증성 장질환 증상의 재발, 입원, 장 절제, 수술의 위험, 대장암 및 소장암의 발생 위험 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보다는 증상 조절 위주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습관 등과의 연관성도 있는 만큼 평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법 있을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알고 있는 병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반대로 병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늘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활과 증상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너무 집착하여 병에 얽매해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히 증상, 음식, 약, 부작용 등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악화하는 사례 중 상당수는 감기 등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됨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감기약 또는 진통제로 흔히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또한 증상 악화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하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처방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염증성 장질환에 좀 권장되는 그런 식이요법 같은 게 있을까요? 모드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환자마다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과 장염의 활성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롬병 환자들은 영양분 흡수에 중요한 소장에도 병변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영양결핍이 상대적으로 흔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칼로리와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칼로리인 꿀을 자주 섭취하면 좋고 증상이 있을 때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술 등을 피해야 하고요.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잘하는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제품 섭취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활동기에는 미음, 죽 등 유동식과 함께 경관 보충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이죠. Q&A 닥터에게 물어봐.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몇 가지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후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입니다. 제가 크롬병을 앓고 있다 보니 혹시 아이에게 유전이 될까 봐 걱정됩니다. 크롬병. 저 혼자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크롬병이 유전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유전의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유전될까요 선생님? 염증성 장질환은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경우 자녀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높다고 여겨집니다. 서양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가족 중 10에서 20%에서 발병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에서는 발병률이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계 또는 부계 등 특정 관계에 의해 발병 확률이 변화되는 지위의 여부도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염증성 장질환은 어떤 유전적인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같은 식습관, 생활습관을 가진 가족 내에서 다소 발병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가족성 질환 정도로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쌍둥이 대상 연구에서 쌍둥이 둘 모두 같은 종류의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크롬병은 50%, 괴양성 대장염은 19%나 되고 부모 및 형제 자매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일반 인구 대비 3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질환이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이 아닌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전적 소인이 없는 사람에서도 식습관과 생활습관 혹은 특정 약재 및 감염 등에 의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특정 유발 원인에 노출이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정상 장점막을 외부 물질로 인지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Q&A 닥터에게 물어봐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내시경을 통해 괴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괴양성 대장염은 치료가 까다롭고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위중한 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을 계획 중인데요.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 임신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자 괴양성 대장염 진단받은 환자분이신데 아무래도 임신 계획을 하시다 보니까 좀 마음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염증성 장질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괴양성 대장염인 경우에는 건강한 일반 사람처럼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롬병이나 배체병인 경우에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빈혈, 발열, 누공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호전된 후 또는 적극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한 뒤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임신 중에도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할 수도 있을까요? 네. 임신 중에 발병한 괴양성 대장염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 중에 발병한 괴양성 대장염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크롬병도 임신 중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산욕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예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Q&A 닥터에게 물어봐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시죠. 작년에 크롬병 진단을 받고 주사, 약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변비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크롬병 약과 변비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변비약과 크롬병 약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일반적인 변비약은 권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자극이 덜한 성분의 약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약도 원칙적으로는 크롬병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약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우선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완치를 시킬 수 있는 비방 같은 말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대부분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계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비방을 만들어 고치기 어렵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가 상의해 증상을 줄여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꾸준히 관리하는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괴양성 대장염과 크롬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그런 질환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기 풀어가는 건강이야기 데일리건강 오늘 정지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